와 요리 교실이라니 기대돼 교실까지는 아니고 제가 몇 번 손에 꼽히는 요리 경험으로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오늘 김치볶음밥 만들 거예요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 위생상 장갑을 떼어주시고 요리는 손 마시는데 아쉽네 그쵸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파를 썰어볼게요 근데 팔이 얼마큼 나야 되지? 일단 썰게요 팔이 크기는 제각각 예를 들어도 이렇게 먹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씹히는 재미도 다르죠 잠깐만 스팸도 썰어야 했잖아 나 근데 이거 잘 못놔 오 나 잘 떴어 스팸을 나와봐 잠깐만 안녕 좀 쑤시다 보면 나오겠지 나와라 결국 빼주시기로 했습니다 어 뺐습니다 이야 스팸이다 나 진짜 스팸 김치볶음밥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도 이제 빼는 게 힘들었어요 빼서 쓰는 거지 좀 힘들게 항상 아님 제가 보통 안 깎어 다 써봤습니다 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기름 넣고 왜 저보고 웃는 거예요?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김치 안 썩어 이거 멈춰도되죠? 이건 그냥 막 썰면 되죠 김치볶음밥 누가 김치만 쳐다보죠 자 다시 카레 볶아주기 카레 볶아주기 타도 엄청 크니까 스팸도 넣어볼게 아버지 1위로 할거니까 김치로 할게요 며칠을 살짝 덜 떨리기 탈탈을 조금 넣어볼게요 나왔어요 다 또 넣어두고 비주얼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보이긴 하죠? 이거 쓰다 냠냠냠냠냠냠냠냠 뭔가 살짝 부럽게 불소스도 살짝 넣어볼게요 피자 피자 맛있을 각인데 맛있을 각 난 호기걸 아니야 예쁜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가 김치볶음밥을 담을거에요 채비니큐 김치볶음밥 완성 너무 얼빡인가? 짜잔 잘했죠? 맛은 몰라 맛은 몰라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달고 음 감사합니다.